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란 책을 가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2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20가지를 한꺼번에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양이 많아서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1편으로 소개해드리고 11번부터 20번까지 2편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부의 추월차선을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읽어왔잖아요. 그것을 한번 정리해본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의 추월차선에서 MJ 드마코가 이야기하는 핵심을 20가지로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첫번째, 첫번째는 바로 공식입니다. 공식. 공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라이프 스타일의 바탕이 되는 믿음, 선택, 행동, 그리고 습관 이것들을 만드는 것을 공식이라고 해요.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 이것들이 함께 모여서 부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고 MJ 드마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또를 하나 사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 이런게 아니고 하루하루, 한달, 두달, 여섯달, 일년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이제 공식화해서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공식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히 소개해드렸죠. 서행차선, 추월차선 이런 공식들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삶의 선택이나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정말 내가 생각보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살아왔고 믿어왔을 뿐인데 부가 엄청나게 몰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부의 추월차선에서 말하고자 하는 추월차선 방정식이 되는 거죠. 혹시 이 추월차선 방정식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제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정입니다. 인정. 부자가 되는 방법이 미리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천천히 부자되기 전략은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뭔가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내 삶이 혹은 과거의 내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지만 그것이 고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그 방법들을 선택해서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부자되는 방법은 없어. 그런 방법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천천히 부자되기 전략을 계속 고집하고 결과적으로는 아주 많은 나이에 80이나 90이 되어서 부자가 되거나 혹은 그때까지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젊었을 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인정하셔야 돼요. 천천히 부자되기 전략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지만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멈춰서 바꿔라입니다. 멈춰서 바꿔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빠르게 부자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은 이제 멈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꾸셔야 돼요. 잘못된 지도를 따라서 막 길을 가요. 그런데 이것을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올바른 길로 가려면은 그냥 길을 가던 것을 멈춰야 다른 길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지도를 따라가는 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방법들, 지금까지 살아오신 생각들, 지금까지 해오신 선택들을 모두 다 멈추시고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껏 해오던 일을 멈추시는 거. 내가 잘못했 거라는 것을 인정한 후에 멈춰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런 거죠. 주말을 기다리면서 영혼을 파는 것. 멈추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퇴직연금제도, 뮤추얼 펀드가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주 5일 동안 일하고 2일 동안 주말에 쉬는 이런 회사의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이 잘못됐으면 인정하고 그 회사를 그만두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 뮤추얼 펀드 이런 거에 투자해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신다면은 이것들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을 멈추시고 바꾸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라는 것이 추월 차선에서 가장 큰 자산입니다. 엠제이 드마코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느리게 부자되기를 엠제이 드마코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느리게 부자되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람보르기니 이런 슈퍼카들 20대, 30대 타야지 멋지고 뭔가 좋은 거지 80, 90, 힘도 다 얻고 몸도 약해졌을 때 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행차선, 즉 천천히 부자되기를 당장 멈추시고 추월 차선으로 가라고 엠제이 드마코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의 여유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 시간을 주의 활동에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계약된 시간을 자유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사업체계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자유를 빠른 시간 내에 얻으실 수 있고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고자 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살아가실 수 있다고 엠제이 드마코가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변수를 통제하라입니다. 변수를 통제하라. 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통제 가능하고 제약이 없는 수학을 이용해야 됩니다. 서행차선 부의 방정식을 보면 시간 제약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시간당 임금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부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 들어있다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서는 빠르게 부자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많이 갉아먹거든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숫자를 빠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들에 열중하셔야 되고 그것을 목표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는 자산과 소득입니다. 조직화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매각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서 소득과 자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부가 가속화됩니다.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부의 초차선을 읽으시면 어떤 것을 하셔야 되냐면요. 내가 뭐 주식에 투자해야지, 부동산에 투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부의 초차선을 잘못 읽으신 겁니다. 이 부의 초차선에서 MJ 드마커가 결국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요. 사업하라는 얘기예요. 나 대신 일을 해줄 기업을 만들고 거기에 그 기업에서 일을 할 직원들을 뽑아서 그 시간들을 그 사람들이, 그 직원들이, 그 기업이 대신 일하게 하고 나는 내 시간, 내 자유 시간을 여유롭게 즐기려 하는 거예요. 당연히 돈은 그 기업에서 벌어다 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화하고 뭔가 그것을 매각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자산과 소득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숫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삶을 살기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하셔야 됩니다. 1센트 단위로 쪼갠 후에 바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목표로 하는 삶의 사진을 붙여놓고 매일 보고 현실화하고 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라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삶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뭐 옛날에 한 번씩 해외 리조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뭔가 여유로운 삶을 살고 맛있는 걸 먹어야지 행복한 사람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저 조그만 땅 사가지고 거기에 단독주택 짓고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거든요. 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다르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살고 싶은 삶을 그려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계산된 비용에 따라서 내가 목표로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를 딱 정해놓으시면 그것을 벌기 위해서 하나하나 1센트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실천하시면 그것은 현실화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여항력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때 가치는 바로 여항력입니다. 여항력을 존중하면 여러분들은 부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항력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통제하는 환경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항을 미치면 더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여러분들이 1명한테 여항력을 미칠 때랑 여러분들이 10명한테 여항력을 미칠 때랑 여러분들이 1만 명한테 여항력을 미칠 때는 그 소득의 수준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항력을 가지고자 실력을 키우시고 방법들을 자꾸 연구하시고 여항력을 키워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필요성을 충족시키면 돈은 저절로 굴러들어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여항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 조정입니다. 삶에서 항해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서행차선 이론, 추월차선 이론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월차선 이론을 선택하고 그 추월차선을 달리고자 추월차선을 여행하고자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 헌신은 여러분들의 과정을 형성하고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서행차선 이론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거기에 아무리 헌신을 해봤자 그 결과는 결코 큰 부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추월차선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시게 되면 큰 부를 빠른 시간 안에 가져다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선택을 잘하셔야 됩니다. 삶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냐에 따라서 그것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그 조정을 잘하셔야 된다고 엔제이 스마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열 번째는 벗어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구조를 추월차선 실체에 부합하게 만듦으로써 서행차선의 불확실성을 부의 방정식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벗어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서행차선의 사업인지 추월차선의 사업인지를 한번 명백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추월차선 사업이 아니고 서행차선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그 사업을 접고 추월차선 사업으로 갈아타셔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제이 스마크는 주식회사, 소규모 회사, 유한책임 회사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영상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한번 쭉 보시면은 이 조건들에 부합하는 게 추월차선 사업이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을 좀 봐주시면은 아마 내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구나 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다 큰 돈을 빠르게 버는 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과연 적합한 사업인지를 아시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1편으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20가지 중 10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11번부터 20분까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